자 이거의 극한을 말해요 리미트 3의 케이스 시그마 3의 케이백 일성사인 세제곱 3의 케이스 성분의 x의 그 값을 구하라 자 필요하다면 3배가 공식을 쓰시오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써라 안쓰믹고 맞추면 너는 천재다 반드시 쓰세요 이게 필요하다면 쓰라는게 아니고 자 그래서 3배가 공식이 여기 있는데 쓰라는 것은 일단 얘는 뭐야 급수잖아 맞나 급수는 미적분에서 2단에 나온 급수는 어떻게 돼 무한수열 수열을 더하기 기호로 연결한 시기야 그의 수령 말사는 뭘 해야 돼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한다가 정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부분합을 구해야 돼 안구하는 문제는 뭐야 비교판정법 엔항판정법 등등 대학과정이야 엔항판정법은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근데 그거의 값을 구하라는 말은 부분합을 구해야 돼 근데 구하는 문제는 두가지 있다 그랬지 뭐냐 망원급수 아니면 등비급수라고 근데 여기서는 등비급수처럼 보이지만 얘 때문에 안돼요 여긴 등비급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망원급수나 등비급수 꼴로 고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절실한 게 3배가 공식이니까 필요하면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양에 여기 3제곱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 3제곱과 관련된 게 여기 있는 3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갖고 뭘 하다보면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니까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요식에서 보면 사인 3제곱 세타는 4분의 1의 얼마 3사인 세타 빼기 사인 3세타라는 이 식이 있으니까 얘를 갖고 한번 세타를 뭐야 3의 K성분의 X로 놓고 한번 변형을 해봐요 그러면 사인 3제곱의 3의 K제곱분의 X는 4분의 1의 3배의 사인 세타니까 그대로 적재 3의 K성분의 X 빼기 사인 3배를 하니까 3의 포인트 줄까 K 빼기 1 이게 망원경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야 앞에다가 3의 K 빼기 1성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의 K 빼기 1성 나 이렇게 곱한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곱해놓으면 안 돼요 왜? 여러분은 답안을 적성하니까 요거대로 적고 양변에 곱하면 해서 한 줄을 더 적으라고요 왜? 서술을 논문을 쓰듯이 말을 하면서 적어야 돼 나 안 적은 이유는 말을 했으니까 안 적잖아 근데 아마 답안 적을 때는 나 말을 안 하니 그거를 중간에 적을 거예요 양변에 애를 곱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4분의 1을 놓고 얘를 안으로 넣으면 3의 얘는 K성이고요 빼기 얘는 아 사인의 3의 K성분의 X 빼기 얘를 분배하니까 이제 원하는 놈 나오잖아요 3의 몇 승 K 빼기 1성 망원경 남의 사인의 3의 몇 승 K 빼기 1성 분의 X 이렇게 나오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이웃한 항이잖아요 망원급수 이렇게 되네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리미트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급수를 부분합을 구해도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가 맞지 맞으니까요 얘를 적어요 3의 K 빼기 1성 사인의 세제곱 3의 K성분의 X는 위에 그대로 적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분의 1에 3의 K성 사인 3의 K성분의 X 3의 K백 1성 사인 3의 K백 1성 분의 X로 적고요 얘를 여러분이 계산한 망원급수니까 뭐야 첫째항과 마지막 항항 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고요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갈로 첫 번째 넣은 거 여기 N번째 넣은 게 여기 남네 3의 N제곱 사인 3의 N제곱분의 X 빼기 N에다가 1 넣으니까 1 넣으니까 뭐야 사인 X네 자 그러면 예를 우리는 극한을 취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 왜 부분합 SN에 극한을 취한 게 급수 급수의 합이잖아요 자 하는데 N이 뭐 안 들어갔는데 요거를 좀 적절히 변형할게요 자 위에를 사인 3의 N제곱분의 X하고 얘를 3의 N제곱분의 X한 후에 X 없으니 여기 X로 곱해 그 다음 빼기 사인 X로 하면은 이제 얘 극한이 어디로 가나 얘가 N이 뭐 안 들어 중요한 거는 N이 뭐 안 들어 가잖아요 뭐 안 들어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우린 이 과는 당당하게 얘 극한이 얼마다 1이다는 걸 확인해야죠 1이니까 따라서 얘는 극한을 취하면 요 화살표는 극한 취한다는 표시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소설할 때 리미트해서 얘기 앞에 적어주시고 자 계산하면 얘가 1로 가니까 4분의 1 X 빼기 사인 X 얘가 답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초월함수 극한 세타번에서 사인세타 극한 1이라는 걸 써먹었고 그 다음에 급수니까 급수는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네 300억 쓰라는 말은 300억 구하면 망원급수가 나오니까 얘를 이용하라는 거죠 자 됐죠 no no